오징어 먹을꺼야 네 잡아줄꺼야? 얘네 먹물 쏘는거 아니야? 와 진짜 싱싱하다 엄청 세네 달라붙었다 달라붙었다 어머 힘 진짜 세다 어머어머어머 와 대박이다 졸라 아파 대박이다 싸우자는건데 지금 얘네 먹물 안싸? 먹물은 안싸지 힘 진짜 세다 빨판 엄청 세 어머 이거 찍힌거야? 봐봐 아까 애새끼 찍느라고 빨판으로 찝은거에요 입으로 물었다 아니야 빨판으로 빨판으로도 이렇게 피가 나? 오징어새끼가 와 대박 진짜 피 나는데 오빠 이거 달라고 그러자 네